음식에 관련된 자격증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어요. 모든 자료도 찾아보고 잘 아시는 할인사 선생님 찾아가서 소화가 잘 될 수 있는, 장이 좀 편안할 수 있는 그런 할인할 때가 있는지 여쭤도 보고 과일로 당도를 냈기 때문에 그런 재료들이 어서 나오는 그 맛을 손님들이 좋은 재료로 갈비 양념을 만들고 있고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. 맛있는 갈비를 드시러 미성창갈비로 오세요.